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은퇴자들은 대부분 평생 동안 모은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다른 주택을 구입해서 세를 놓고 또 월세를 받아서 생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노력을 무척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33만 명이었지만 현재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수는 2020년 5월을 기준으로 해서 52만 3천여 명 정도에 달하게 됩니다. 아마도 실태조사를 해보면 이들 가운데 부유층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는 우리가 이웃에서 보는 근금 절약하며 살아왔고 빠듯하게 지금도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이웃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이번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간임대주택특별법과 지방세특내제한법 개정 등으로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그냥 피해 정도가 아니고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이 왔습니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이 0.6에서 3.2% 최고세율이 3.2%입니다. 여기서 2배 가까운 1.2%에서 최대 6.0%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집을 팔 때는 양도세도 급격히 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세금폭당을 입게 된 개개인의 사연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울적하게 만드는 한 이웃의 사연입니다. 8월 1일 날 여의도에서 열렸던 부동산 정시의 반대집회에서 5분 발언으로 상당한 분들의 감동을 자아냈던 강모씨 59세입니다. 이분의 사연이 이분의 일가구 다주택자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에 낱낱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33년 동안 부부가 매일 밤 11시까지 화장품 장사로 8억 원을 모았고 이것을 다세대와 오피스트리에 투자했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현재 기준으로 8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여덟 채의 공시지가는 6억 7천 6백 60만 원이고 전세 보전금을 제외하면 이들 부부가 지금 거둬들이는 그런 수입은 매월 232만 원입니다. 연간하면 278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평생을 노력해 가지고 만든 일종의 자산이자 또 노후를 보장하는 일종의 노후보장용 그런 자산입니다. 2020년도 종합부동산세는 41만 원입니다. 그러나 7월 10일 날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으로 법인 상대의 종부세율은 최고세율이 6%까지 오르게 됩니다. 공시지가 상승분을 제외하더라도 2021년도에 이분이 납부해야 될 종부세는 4871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41만 원에서 4871만 원으로 폭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최고세율이 2배인 6%로 올랐다. 그렇게 하면 가슴에 와닿지 않지만 막상 개개인의 사연을 듣다 보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세금을 이용한 폭증이구나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4871만 원이란 것은 지금 거두드리는 그런 연간 월세가 2784만 원인데 어디서 2천만 원 넘는 돈을 다시 구해가지고 세금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이런 딱한 사정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세금을 올리는 정부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극심한 불황에 대다수 가구는 소득이 정체되거나 그리고 극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와중에 보유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그냥 올린다는 수준은 아니고 폭등 수준으로 그렇게 끌어올리는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회의 5분 받은 언어 주목받은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은 23번째 발표된 부동산 정책까지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를 들고 근본적인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게 됩니다. 윤희숙 의원이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집시에 받는 사람들을 범죄인 취급하겠다는 것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이점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이야기다. 집세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임대 시장이 형성되고 그 임대 시장이 있어야 임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죠. 그런 순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이해가 없는 사람이 현재 집권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집시에 받는 사람들이 부유층도 있겠지만 옆집 아주머니나 아저씨의 노후용일 가능성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다시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국민의 1%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좀 더 거두면 어떠냐고 하는데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값이 올라도 소득이 느는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집을 팔고 이사가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저는 폭력적이다는 표현보다도 약탈적이다. 그런 표현이 더 적합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갈치하는 그런 정책은 정상이 아니고 또 옳은 일도 아닙니다. 부동산 대책의 부실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오히려 세금을 더 확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소수에 대해서 보복적인 그런 세금을 때리는 정부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만든 민주정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또 윤희숙 의원의 주장입니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거품이라면 가계에 고통이 있어도 시장 기능에 맡겨서 조정해야 됩니다. 가격이 안정적으로 조금씩 올라가게 해야 합니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집을 살 수 있게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가격 폭등은 미래의 기대 수익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 큽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급책을 마련해서 사람들이 미래의 주택가격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될 수가 있죠. 23번째 나온 공급책도 공공임대주택 운운하면서 실상 공급책다운 공급책이 될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 됩니다.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고 두려워야 될 것은 지금처럼 가격 폭등 뒤에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부진으로 말미암하여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조정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아마도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덮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실물경제와 괴리된 그런 거품에 가까운 그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그 다음에 대부분 경제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에게는 시장에 대한 배려나 시장에 대한 존중이나 시장에 대한 인정 등이 참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칠어선 안 되죠.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시장을 다뤄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거칩니다. 그들이 앞으로 입법 폭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삶을 어렵게 하고 도탄에 빠지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다른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공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론을 펼치는 진실을 알리는 그런 온라인 신문을 참관했습니다. 공데일리입니다. 검색창에서 공데일리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인 공TV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